퇴근 어, 빨리 타! 쟤 오기 전에 타야 돼 어, 캐리 봐 여기서 있잖아 잡고 이리로 내려가야 되나? 쭉 갈까? 그냥? 쭉 가자 형, 테르츠가 어느 방향이지? 저 방향이잖아 저 길 따라가면 테르츠지 이 길 따라가면 테르츠 나오나? 이 길이 나중에 저 길이랑 만나면 날라위에서 만나면 천천천천천 이게 텍션이네 누구 이제? 천천천천 브레이크 브레이크 바이버 브레이크 천천천 왜 손이 오지? 여기 앞의 빙자가 있네 나의 마음을 지요 날씨가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